너는 몇살때부터 한거냐? 연습생은 거의 17살? 창민이 말 16살 저 뭐죠? 16부터 저도 오리는 못했어요? 1년? 연습을요? 네 바로 데뷔하셨는데요? 거의 몇몇 너의 맘을 알 것 같다 음식은 잘 맞으세요?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드릴까요? 오리고기 시키시면 필라푸라 하시니까 너무 좋다 주문 들어갔습니다 네 창민이 생기는 거를 왜 그러시는지 깨달았어요 그럼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좋아 나 못 놔줘 첫날인데